어디야? 좋은데 갔어? 빨리 말해봐 어디야? 어딘데? 이 계집애 오늘 1주년이라고 미용실도 갔다 왔더만 왜 답이 없어? 뭐하는데? 벌써 분위기 잡고 있는 거 아니야? 오 좋겠다 뭐라고? 헐 대박 에이 장난이겠지? 말도 안 돼 그냥 물어봐 모르냐고 야 뭐야 뭔 일이야?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야?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저 XX 저거 또 진짜 어딜? 어디를 가 갑자기? 드라이브 중 아니었어? 와 진짜 똥 멍청해 내가 처음부터 걔랑 사귀지 말라니까 자기야 그동안 나 많이 사랑해서 고맙고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작은 말 갑자기 무슨 노래가 나와? 어디서? 포니 티볼리를 티볼리가 폰을 컨트롤하는 양방향 풀 미러링 티나게 앞서가다 2018 스마트 티볼리 아직도 안 돼서 아직도 안 돼서 그가 다친다 참고로 나한테는 애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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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